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규모 주류 면허를 받아가지고 주류 제조를 했습니다. 막걸리를 만드시던지 아니면 과실주, 사과술이라든지 모루술이라든지 과실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죠. 우리가 조그만한 구문가게를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술에도 세금이 붙어있어요. 그걸 우리는 주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공부를 하면서 술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저희들이야 발효 종작균이 있다 보니까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술 문화 이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술하고 세금하고 여러 가지 얽힌 그런 이야기들 그걸 공부하면서 이거 진짜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외국의 예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때 금주령 내렸잖아요. 술 못 만들거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마피아나 범죄자들이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자금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조직을 강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를 또 만들었잖아요. 그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나무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에 있으면 한번 영상을 만들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양 근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10% 정도가 술 만드는 일에 종사를 했답니다. 술과 관련된 일. 그러니까 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먹에 주모처럼 술을 판다든지 아니면 술을 운반하고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술과 관련된 일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술을 많이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한일 학방을 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그때는 조선 사람이죠. 조선 사람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 백성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10% 정도가 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세금 덩어리죠.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겨야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본이 한일 학방하면서 세금의 주세에 대해서 뭘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이름을 봤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일단은 술 만들지 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원래 집집마다 다 다른 술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는 가양주라고 합니다. 집에서 양조했다. 가양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지 마. 그리고 일본에서 만드는 거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술들 그걸 이제 일률적으로 판매를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세금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많이 그동안 하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그다가는 세금이 만약에 천이다. 천이다. 이래 했었으면 그중에 30% 그러니까 300 정도가 술과 관련된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세금에서 30% 그러니까 30% 정도. 그러니까 천을 세금을 그다갔을 때 300 정도가 술과 관련된 세금일 정도로 그만큼 주세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 술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확실한 것 같아요. 세금을 전체 세금 중에서 30%를 낼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세금이 많았죠.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이제 주세를 일본이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어떨 때 세금이 좀 적게 이렇게 그다지고 하면 막 단속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밀주라고 그러죠. 몰래 몰래 이제 이렇게 뭐 만드는 이제 그런 술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제 일본 사람한테 잡힌 이제 일본 그때 순사라 그러죠. 순사한테 이제 그게 잡히게 되면 이제 그걸 뭐 술단지를 그 방망이 가지고 깨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들고 막 산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갈대숲 같은데 이제 그런 데는 넣어 놓으면 이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숭카놓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장독이 있는데 우에는 이제 김치 놔두고 밑에는 이제 술단지 놔두고 우에는 된장 놔두고 이제 그것도 뚝딱 열면 밑에 이제 술이 있고 이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또 일본 순사들이 한 번씩 이제 그 이제 술 만드는 거 단속한다고 그러면 이제 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암호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속을 또 피하기도 하고 이제 마을 전체가 다 술을 만드니까 이제 앞집에 이제 한 몇 집 딱 이렇게 단속이 되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서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피하는 것도 있고 뭐 베리벨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거 술과 술 문화 그리고 그 민족 이거는 떼려야 뗄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계속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로 해방되거나 넘어왔습니다.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집집마다 이제 술 만들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거를 풀어줘야 되는데 해방이 됐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유지해버리고 그리고 또 그때는 뭐 쌀이고 뭐고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오히려 뭐 이렇게 술 뭐 어떤 거를 만들지 마. 쌀로 술 만들지 마 이러니까 이제 밀로 술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이제 그때 미군들이 이제 밀 원주를 억수로 많이 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밀로 술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그 뒤에 카만 해보니까 이제 소주 있죠. 소주 소주 공장이 그 각 도마다 뭐 경상남도면 경상남도의 하나 그 다음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의 하나 뭐 충청남도면 충청남도의 하나 소주 공장을 각 도마다 하나씩도 만들어 줬던 거예요. 그것만 인허가를 딱 내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뭐 독점하다 싶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 경상남도에서 만드는 소주 중에서 50%는 그 지역에서 팔아야 돼.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독가점입니다. 50%는. 그리고 나머지 50%는 이제 다른 걸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 자서 만드는 술의 50%가 그 지역에서 유통되고 판매되고 하니까 그 소주 공장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독점적인 그런 위치를 차지한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소주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희석식 소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주정 가지고 주정 가지고 물을 섞어 가지고 이제 도수를 맞춰 놓은 거죠. 근데 그 주정에 세금을 이제 딱 정확하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주 공장에서 주정을 얼만큼 썼다. 이러면 이제 세금 얼마. 이런 식으로 딱 일률적으로 이게 되니까 이제 추세 관리하기는 쉬웠지만 옛날 조선시대 때 아니면 고려시대 때 신라시대 때 우리 조상들의 집집마다 가양주 만드는 그 문화는 계속 말살이 돼 버린 겁니다. 그게 1990 몇 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헌법재판소인가 거기서 이제 그 소주를 뭐 이제 한 군데서 독점하고 이런 거는 아니야. 전국 다 팔아도 돼. 이렇게 뭐 한번 80 몇 년도인가 그렇게 한번 나고 그리고 1988년도에 올림픽 그걸 이제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주 옛날 그 전통주가 내나 가양주가 이제 시조죠. 그 나라의 모든 전통주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들은 처음에는 가양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어떤 집안에서 만드는 그 술이 그 지방 그 지역 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술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주도 사실은 이제 가양주에서 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88년 올림픽을 그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술을 전통주는 이제 이렇게 많이 그 인허가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술만 잘 만드는 분을 그 뭐 명인이라 그러는가요. 그 명인들한테도 이제 그 저 이렇게 지원도 좀 많이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통주들을 이제 지금 막 계속 부활하고 있죠. 그러다가 또 참 하여간 그 뒤에 이제 맥주 같은 거 맥주 뭐 탁주 뭐 막걸리 이런 걸 소규모로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만들어서 팔아 팔 수 있어 이래 가지고 또 법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과실주 이제 뭐 사과니 배니 뭐 모르니 이런 과일류들을 술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소규모 어 그 주류 면허로 그것도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절차 같은 걸 쉽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발달하고 특히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단은 술에는 세금이 다른 것보다 좀 많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른 물건 그런 거는 뭐 부가세하고 뭐 소독세 뭐 이런 거 몇 개만 내면 되는데 술은 주세가 특히 정류주 같은 경우에 주세가 75% 입니다. 75%가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금이 이제 조금 그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방자치단체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세원이 이제 이게 풍부하죠. 그 이제 많이 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이제 많이 내고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일본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금 그 술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일본에 준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지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가 세금 많이 내는 거는 그거는 뭐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은 이렇게 이제 기호식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잘 만들고 맛 좋고 뭐 이렇게 좀 잘 하면 잘 팔려요. 그리고 이제 또 술 외상으로 농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현금 돌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금도 또 좀 용이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농가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명이 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 가지고 이제 농가 뭐 사과 같으면 사과 농가 뭐 한 열 군데에서 이런 과실주 이제 소규모 주류 면허를 받아 가지고 이제 인근에 있는 그 사과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만들고 공동으로 판매하고 뭐 이런 걸 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산물 중에서도 이제 모양이 이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팔아야 되죠. 그건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못난이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쪼글쪼글하고 이런 거. 이런 거는 술 만들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거 뭐 못났다 해 가지고 술이 못나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이제 술을 빚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아니 나라에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농가가 또 부수적인 그런 수입도 또 낼 수 있고 이러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소규모 주류 면허를 해 가지고 많이 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류 면허는 이제 조금 시설 투자도 좀 많고 좀 복잡습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주류 면허 같은 경우에 시설 투자가 뭐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병 세척하는 거 칙 해가지고 이제 거꾸로 해 놓으면 그거 완전 이제 소주 공장이나 있는 데는 이제 완전 자동이죠. 그게. 근데 이제 소규모는 이렇게 이렇게 꼽아 놓으면 스위치 눌리면 쫙 해가지고 아니 그냥 수동을 하면 돼요. 반수동으로. 그리고 이제 병 주입하는 것도 뭐 다섯 개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리면 쫙 주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소주 공장에는 뭐 몇 백 개 몇 천 개가 이제 한꺼번에 이제 되는데 이제 그거는 주류 제조할 때 이제 그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게 하는 거 소규모로 하는 거는 뭐 그냥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섯 개 이렇게 해 놓으면 딱 하고 라벨링 같은 것도 수동으로 하나하나 하면 이제 이렇게 딱 돌면서 라벨이 붙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자동을 하려면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이 들죠. 근데 이제 수동으로 하는 거는 뭐 그 기계 뭐 비싸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막 기끗하면 뭐 뭐 천만 원 이내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 어떨까. 그리고 요즘 막 그 자영업자들 막 이제 일이 안되고 세금 같은 거 많이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또 잘 하셔가지고 농가도 2차 3차 그런 수입을 내가지고 우리가 세금도 많이 내고 하면 그게 또 복지에도 쓰이고 국방에도 쓰이고 유용한 데 쓰이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세금 엄청 나왔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나가지고 3개월 할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 많이 내는 건 좋은데 아니 물론 돈 벌었으니까 세금이 이제 많이 나왔겠죠. 뭐 그냥 나올 리는 없고 과세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거대로 해가지고 이제 세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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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거래하는 회계 사무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번에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돈 벌었으니까 그게 나왔을 텐데 돈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다. 이러니까 이제 3개월 할부가 있대요. 세금을 할부로 내준대요. 정말 좋은 제도 돼가지고 3개월 할부 끊었습니다. 무이자겠죠. 만약에 이자 내고만 오면 땡변내서라도 세금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세금 많이 내놓은 게 저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서 상도 하나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세금 걱정하지 말고 좋은 술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서 돈 많이 버니까 세금 많이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추세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발달되어 왔다. 그리고 이 술과 세금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술에다가 세금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안 붙어 밀림 이런 데는 안 붙었을지 몰라도 미국 선진국들은 모조리 다 추세가 야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다 야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좋은 술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세금 넉넉하게 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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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